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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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받는 말에게도 뭐 필요 없을 텐데 어느 새것만의 꿈으로 연예일 수 있구나 한 번쯤을 놓은 수 있구나 이제와 지금은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길에 지쳐 쓰러지는 건 일어나 한 번 더 웃어보는 거야 그녀가 한 번 더 웃을 수 있어 이제와 지금은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길에 지쳐 쓰러지는 건 일어나 한 번 더 웃어 보는 거야 나이 왜 저 선생님이 제가 오늘 너무 큰돈을 받아서 그러는데 혹시 신청은 없나요? 드러드릴게요 아파트! 아파트! 뭐지? 아파트! 아파트? 어 주단하면서 가만히 계셔 저게 무슨 수준인 척이야 지금 아니 맞잖아 돈 넣는 사람이 언제지 그거 지금 내가 그렇지! 그럼 내가 지금 첫 시간에 이렇게 큰 돈 받았으니 남비가 얼마나 큰 게 나올까 걱정 지금 걱정 많아요 죽으신 분은 100원짜리 줘도 괜찮아요 100원짜리 주고 쪽팔리잖아 그럼 만원짜리 한 번 싸서 집을 던져 그러면 감소지가 안 보이잖아 그 대신 내가 100원만 꺼내서 만원 돌려 드릴게 나 진짜 양심이 바른 년이야 진짜라니까 아 여러분 박수 한 번 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아파트는 내가 시간이 돼야 지금 아파트 시간이 아니야 아파트에서 좀 더 기회 나오는데 어떻게 아파트를 지금 불러 여러분 보자 자 노래 한 곡 들어가면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네 차렷 경례 아 아 아 아 베리 아 아 아 아 가만히 서 가짐한 말 한마디 하고 싶어도 아 심장한 내 눈이 이길 바라며 이길 바라며 이길 바라며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일날 가을래야 식리도 자리에 있어 하염 서로 말 속에 달고 마지막 일상에도 하지 못하고 나이 달라져서 나는 갑니다 여사람과 후기 품에 왜 다시 오나 또 딱선 서울받니 또 딱선 서울받니 기타에는 운영살날네 모든 세월 속에 안타까운 청춘받나네 길이 멀어라 모두 짓나 정의법 아니오시나 나이 달라 울음울면 너는 알지 말을 했겠다 다같이 눈깔 박수 고파 고파 여자리상 삼아 이에 일자리상 고작가여 다리 놓고 고작가여 다리 놓고 고작가여 다리 놓고 기다려면 명상 같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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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슬픈 기억인걸 그지마 난 아직 어차피 잊어요 아 슬픈 기억인걸 그지마 난 아직 떠나는 순간 그지마 난 너를 전스럽다 그지마 난 아직 떠나는 순간 눈물속에서 떨리네 그지마 자아 Jump ba 아파트 동원을 건배 beauty 박수 한 번 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쉼청 경유효 entren ロ tambi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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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만나서 내 인생을 새로워 모든 게 변해버려갔어 마음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거짓없이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 노래 너무 좋다 머지않아 내 방송에 불러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와요 그때는 여러분들 함께 박수 쳐주시는 게 그럼 나 내년에 있잖아 이 곡까지 나오면 여러분한테 사랑해 줄 거야 안 사랑해 줄 거야? 진짜로요? 내가 그럴 줄 알고 치우기 때문에 자, 이는 박수 집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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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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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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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돈을 갖다 말리는 양반은 처음 봤어 근데 나 태어나서 나 이거 기분이 안파서 초장부터 5천원 주니까 혹시 만원짜리로 바꿔주실 분 아우 쪽팔려서 뭐라 그래 내가 인간아 줄라면 좀 제대로 주지 처음 태시가 죽였는데 그 일은 아이고 고마워요 받아 안 받아 너 이거 받으면 승리 안 받네 그래도 안 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왜? 너는 왜 손 들고 그러냐? 너 달라고? 환불? 그럼 진작 환불한다고 그러지 괜히 왔다가 도와 뒤지근한데 아이고 고마워요 그래도 고마워요 진작 바꿔주는 서로가 죽고 그렇구만 혹시 주실량만 있으면 나 왔다 갔다 힘든게 미리 주면 안될까? 없어? 아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 힘들어 그래 또 못생님 따라 꼬무신 사랑은 봄 봄 개가 될 곳만 갈래 길가에 밀린 거리뿌로 흔들려 내 마음도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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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은 봄의 날 금방 안주면 내 마다 나라 우리 어머니 국내 내 산내내 고고고고고고고고고라 시월만 내 공정고무실 우리 어머니 우리 사랑이 말해 이 고장의 강구 사오려나 고맙습니다 안주면 황황하다 소리만 내두고 우리 동에서 잠시 부른래 지루고 버릴라 팔파란히 지내라 내가 찾아온 너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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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고 싶은 나의 아랫다 짜랄구고 어쩔 수 있나 밤만한 우리의 것도 백댕이 아저는 낫다 이런 곳도 헛목에 가려 희들린 향기고 영원히겠네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대별로 자꾸 나라리네 진한 곳도 내 마음 알고 있겠니 당신만 기다리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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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 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다른 누구를 하고 가득한 날 바비용이 바빵하다는 우리를 붙는 거 백대를 지키면 가둔다 사린 꽃도도 또 다른 시립을 낼네 향기로 따라가겠네 따라가게는 안한다 황황황! 착한 안하려네 고기를 나처럼 굴고 기쁘라 당신만을 기다려야겠네 사랑아 황황황! 저는 불꽃때문에 뒤지는 줄 알았는데 아휴 끝났죠 꼭 내가 나올 시간이더라고 9시에 불꽃놀이 온다고 조심하라고 내가 안 나오려고 그러니깐 아무 날 죽여가지고 가지고 죽건데 땀나서 그래 땀나서 아휴 척척해 죽겠어 다 젖어가지고 사실처럼 여기 오셨는데요 저는 그냥 재밌는 코미디만 할까요 날마다 이빨 까는 소리만 하는 것도 지겹건데 조금 한번 테보를 죽여서 극장쇼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모셨던 돈을 받고 모셨어요 그때 그걸 조금 액기스로 부르자는 음료를 한 곡 해드릴까요 어떻게 나으세요? 신나는 거요 이게 조금 한 테보를 죽여가는 게 낫겄어 쉬는 타임을 가지고 그러면 조금 한 테보를 죽여서 날만 떠들고 까불고 하는 것보다도 뜻이 있어야요 희노애락 이게 다 들어있어야요 저희 무희 각설의 무대라고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한테 휴두들하시오 나같이 이렇게 천대받고 칼치받는 그런 거지들 되지 말고 부모님 사라 생존의 휴두들 나라 말여라 학생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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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정돈다 울산아 부치라 오기야 차 오기야 차 에이야 누이야 누이야 에이야 누이야 노옥복이 이렇다 우리 가잣다 오신다 나의 삶 때 우리 오늘 속도리 여기도 나의 삶 때 이렇게 우리 가잣다 우리 오늘 속도리 우리 오늘 속도리 우리 오늘 속도리 2019년 192 8시 2019년 21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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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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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품받은 치임새이요 품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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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흰을 돋고는 그 치임새 그래서 품받 하려 하면 신나잖아요 하여튼 요것도 같은거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오. 팔자 차량 한번 고쳐볼라는데 뒤에서 확실하게 두드려보자. 이왕이면 다 웃지마라고 신나게 두드리고 가는거. 인생일자 한번가면 다시 못오잖아요. 사람이 뭐 백년을 산들 뭔데요. 잠자는 시간 큰신고 겪는 시간 이러는 시간 빼놓으면 재미있게 사는 날이 며칠이나 되고있어요. 대답도 없네. 안그려? 그럼 사람이 살면서 그냥 행복하게 내일은 또 오늘은 내일보다 젊자뇨. 하루라도 젊었을때 손뼉치고 웃고 죽이고 하는거. 아셨죠? 웃으면 복이 오자뇨. 일쏘 일쏘 일로일로라. 사람은 한번 웃으면 젊어지고 인상서면 늙어져. 노새노들 젊어노라. 늙어지면 못놀잖여. 조금 잘 놀러댈길만하니 이렇게 다리모아프고 머리아프고 무릎댕이 아프고 어디갈디도 없고. 환장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지와서 보면서 이렇게 신나게 웃고 가시란 말이야. 선분기도 딱 틀어주고 얼마나 좋아. 자. 어시구좋다지와자 좋은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 사주마자 한번 고쳐봅시다.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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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잘졌났네 잘졌났네 어떤 사람 잘졌났네 부러울게 하나 없네 에헤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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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사주팔자 늘어지는 세상. 불러모니 날라시지. 사주팔자 잘되라고. 돈이라도 집어주고. 딱하니 그랬어. 이랬으면 저놈의 사주팔자 상팔자가 되었을텐데. 잘 났어도 못났어도 세상 사비가 부달부두. 오모나는 날이야. 간타는 날이야. 나하니 탈여검어. 부부려라 그 놈이여. 별일 있나 해서. 여기놈의 사주팔자 확 확 벗어. 보란듯이 잘 살거야. 야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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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태어날 때부터 사주팔자로 만들어지는 세상. 불러모니 날라시지. 사주팔자 살때라고. 돈이라도 집어주고. 딱하니 그랬어. 여기놈의 사주팔자 상팔자가 되었을텐데. 살났어도 못났어도 세상 사비가 부달부두. 오모나는 말이야. 간타는 말이야. 나하니 탈여검어. 여기놈의 사주팔자. 여기놈의 사주팔자 확 벗어서. 보란듯이 잘 살거야. 야구지 마라. 야구지 마라. 야구지 마라. 지구명의 펫을 날이 잇단나. 됐어. 사주팔자. 야 그럼요. 지구명의 펫을 날이 잇단나. 가사가 좋아. 가사가. 열심히 하다보면 지구명의 펫을 날이 잇단나. 힘을 주는 가사자. 노래도 다 그런거에요. 안그래요? 노래 가사봐봐. 동지. 너 빈자리 내가 채워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텐데. 얼마나 힘있는 노래. 분위기 좋냐 좋냐. 느낌이 오냐 오냐. 준비는 됐냐 됐냐. 이렇게 물어보자. 2절 가면 준비는 됐어 됐어. 느낌이 와요 와요. 큰 힘이 와요 와요. 사랑이 온다 와요. 꿈이 좋은거. 참 별노래 다 있어. 옛날 같으면 나오지도 못하려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내가 그렇잖아 요즘 봐봐. 싸이 노래했잖아. 수박을 먹으려면 씨발라 먹어. 놈들이 보면 욕인줄 아놔. 근데 수박을 먹으려면 씨발라 먹으랴. 그게 노래지. 그러면 욕 아니오. 그럼. 엄마마 욕도 욕같애요. 돌아 보지 마라. 이거 욕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또 있어. 말이나 한번 해보지. 노래 가다가 그려. 노래 가다가 그려. 그게 욕 아니오. 뜻이 틀려 뜻이. 그럼. 사람이 생각하는게 다 틀린거에요. 그래서. 사람은 잘 생각하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인생 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이 되는거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되는거에요. 그죠. 거지가 잘한다고 하면 잘하는거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거지 저것들 무뎌 그러면 묻어놓은거에요.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묻어놨는데 잘한다고 할 필요 없고. 충고도 주고. 오늘 내가 페이스북을 봤는데. 우리에 대해서 나왔더라구.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는데. 뒤에서 못오고. 앞에서 못오고. 이건 어딨고. 저러건 저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다 똑같으면 뭐. 다 이거. 그죠. 큰사람. 좀 잘나가는 사람도 있고. 좀 못나가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조금 봐주는거에요. 인생 뭐있어. 하여튼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거에요. 나아지면. 열심히 해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야돼. 흘러 어영부영하면. 뒤에서 다 보고 얘기를 해주더라구. 아이고 페이스북에 그게 딱 올라가지구.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죽을뻔였어. 그래도 저. 우리 잘하라고. 올려준거 같은데. 그래도 한번 더 갑시다. 이왕이 가는거. 다 나와. 그래가지고. 광대라는 음악을 틀어놓고. 한번 신나게 한번 두드려. 내가 노래를 불르테니까. 뒤에서 박자. 그리고 쪼금. 쪼금 빠르게 해라이. 그리고 액구 좀 넣으면 많이 넣었다. 나는 가수라. 많이 넣으면 안돼. 내가 품바 가수자뇨. 나도. 요번에 국내자뇨. 김정호 작곡가 아세요? 천년지기. 꽃을 든 남자. 재미된사랑. 꽃나비사랑. 응. 화장을 지우는 여자. 이 노래 작곡한. 바로 김정호. 그 양반이 지금 전국나래장 심사하러 댕기잖아요. 땡동댕. 그 양반이 나한테 곡 하나 줬잖아요. 뭐. 기분 좋은 날. 요즘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부곡. 이광용 작사. 양대기 작사. 이광용 작곡. 양대기 노래. 봐가지고. 바로. 사부곡. 아. 두 곡이시요. 사부곡은. 금영노래방. 89307. 89307. 사부곡. 생각할사. 아버지부. 노래곡. 아버지를 생각하는 노래. 엄마만 생각하는 노래가 있어서. 아버지 생각하는 노래도 하나. 거기다가 양념으로 넣으시오. 사부곡. 생각할사. 아버지부. 노래곡. 89307. 바로 금영노래방. 아셨죠? 응. 나온지 3개월 만에 들어갔어. 응. 아까도 얘기했잖아. 줄 200명씩 써있다고. 응. 그런데도. 형 어떻게. 백도 없어. 나는. 그냥 알아서 넣어줄게. 좋다고.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있으오. 그럼. 그리고 내일은 또 이제. 당진시장 가가지고. 낮에.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촬영해야 돼요. 예. 우리 동네의 전통시장. 생방송 투데이. TJB. 생방송 투데이. 대전. 그리고 세종. 충남. 이 3곳만 나와요. 하여튼. TJB. 그리고 SBS 트럼프는 나와. 수요일날 7시 10분. 저녁. 7시. 저녁 7시 10분. 생방송 투데이. 양재기. 딱 나와. 거기 MC로. 하여튼. 생방송으로. 하여튼. 인기상. 4번 나가서. 인기상만 4번 탔 놈이야. 하여튼. 나는 큰거 안주. 큰거 주면 안되는데. 재밌게 하니까 그냥. 인기상. 인기상이 최고요. 남 재밌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노래 실력도 있으니까. 인기상 주는거지. 아무는 안주어. 노래 잘하면 대상주. 노래만 잘하면. 뭐 다른거 필요없어. 그렇지. 어떻게 알으시오 형님. 아이고. 그럼. 맞아. 고마워요. 되게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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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alloc that.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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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Raspberry Treasury. 워쇼요. 그지가 배운거지올. 글로벌 시대 요. 내가 이를매도 고향이여. 충청난도 용식. 대하촌농 동대리중. 평숍 336-2번지. 우리 3장사 아들으로 태어나가지구. 1974년도 일어들살 먹을때 내가 혼자가서 입학ส sustained 기 كل gardens이야. 그때는 초등학교도 아니고 국민학교를 했었어. 하여튼 8살 때 시골에서 4km 떨어진 학교를 나뭇자가 입학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면조학교를 뺑뺑이 돌려서 들어가시오.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천고등학교를 갈라 했더니 돌아가신 김송창 선생님께서 너는 대천에서 썩기 아깝다. 유학 가거라. 그러셔가지고 그 말씀을 따르는데 어디를 보내줘나면 유학을 갔다가 옆에 있는 광천결성고등학교. 꼴통통만 가는 데 있어. 거기 나온 사람 있을걸 여기.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대학을 갔다뇨. 어딜 갔냐. 홍성폴리텍대학. 용접과. 하여튼 아주 귀게 뱉히다뇨. 하여튼 자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대라는 음악을 틀어놓고 자 지가 생음악으로 노래 부르면서 뒤에서 나한테 한번 신나게 칠테니께 여기 오신 모든. 남들이야 즐거워서 걸그룹지마. 모두들 희인이 나서 춤을 추기면 난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하니 분단장하고. 바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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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어진 머리에다 뚜덕이 오세 연기 혼기 곱게 치고 난장 보고 찌그러진 땅통에 인생을 담아 허하동기당 두둥기동기당 돌아보자 오늘도 춤을 춘다 두둥기동기 두둥치 어린이 바람개가 겨울이 겨울이 너랑 웃음을 주고 빈친받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며 해적음도 슬픔도 모두 잊은 채 오하 동기당 두둥기 동기당 동불아보자 신나게 춤을 춘다 두둥기 동기 두둥시 우리 광장대가 우리 광장대가 좋다 잘한다 이번에는 한번 신나게 두드릴 준비해요 어제 잘해요 고마워요 하여튼 이렇게 응원해주신 인분들이 계시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이렇게 많이 모인건 어제 오늘 뿐요 저희들이 여기서 일주일 바로 10일간 공연을 했는데 10일 동안 13일 공연했는데 소문이 없어 소문을 못 들어가지고 맨날 저 시비타 광장에서 많은 줄 알고 다 걸어왔다가 그냥 가고 그냥 가고 그러다가 물어보니까 여기가 무슨 광장인지 몰라 옛날에 영이삼 광장에다가 영이삼을 파가는 바람에 지나고 광장이 무슨 광장인지 없어져가지고 뭘 또 그런 걸 준대요 아이고 고맙소 앉으세요 앉으세요 괜찮아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리 형님 최고여 아이고 봄받으시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형수님 임신시키세요 고마워 사랑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럼 사람이 이런 걸 봄받으셔야 돼요 다른 거 봄받으셔야 돼요 엄마다 아이고 고마워요 이렇게 아이고 어 그려 꼽아줘 직접 아이고 우리 형수님은 내가 길러줄게 하여튼 딜을 받아야 돼요 뭐든지 사람이 말이요 주고 받는 거요 그래요? 안그려? 사람이 말이요 다 아이고 뭐 누구라고 그러는겨 응? 누구? 야? 응? 그려그려 얼마나 이뻐 아이고 이 양반이 조질레 마누라요 조질레 마누라 아 조질레의 애인이요 조질레의 애인 예 그래요 조질레만 조치생겨요 지금 사북에 있다고 하더라 예 사북에 있는데 어제까지 비가 왔대요 완전히 엿먹고 있대요 지금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려 그제이 예 그런데 비가 안 와야 되는데 그쪽은 비가 계속 왔는가봐 어제까지 오늘 하루만 남았는 게 사람 없이 죽었어 거기 또 노름몬 애들만 차 또 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돈이 있나 없는다 물론 노름몬 한 번 더 할려봐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야 노래 하나 더 해야겠다 혹시 혹시 듣고 잡은 노래 뭐이시오 내가 얼굴은 개박가락까지 생겼지만 한 천오백 고고 나로 아이고 또 앉아도 되는데 고마워요 두 분이서 어떻게 거래 쳤어요 눈치 잘 나왔네 누나 형수님 아이고 형수님 아 그려 아이고 고마워요 땡큐 아 그렇구나 그려 사람이 이렇게 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랑을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예 존경스럽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야 뭐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왜냐면 나이가 제일 당기면서 머드도 많이 했는데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 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 어떤 분은요 그거 만원 한 끼 한 끼 가지고 어 싸랑가만 만원에 끼어가지고 맛있는 맛없는 밥을 드시더라고 잘한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요 그래 한 번 더요 한 번 더 이게 돌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여 이거 응? 응? 이게 이게 잡는 게 이게 쉬운 거 같아요 응? 응 이게 손도 많이 다치고 28년의 경력이요 한 번 더 할게요 오케이 한 번 더 이게 한 번 더 하기 전에 엿먹으면 안 될까? 아까 뭐 팔 나오니까 다 돈만 받더라고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요 여사 너는요 당신네 사랑님 나뭇끈 열 번 찍어 안 넘어지면 백번 천번도 찍을 수 있어 내 옆에 당신만 있어 여기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여기 사랑은 이래 나무도 인생이 못나는 행복이네 믿음의 나무도 멋있게 피워서 내 품에 안고가 당신 품에 앉아 주소 싶어 나 혼자 당신의 사랑의 나무도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면 백번 천번도 찍을 수 있어 내 옆에 당신만 있어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사랑이란 나무도 인생이란 나무도 행복이네 믿음의 나무도 멋있게 피워서 내 품에 안고가 여러분 품에 안겨 주고 싶어 나는야 당신의 사랑의 나무도 나는야 당신의 사랑의 나무도 나는야 당신의 사랑의 나무도 자 자 저기 저기 좀 빠르게 디스코 아냐아 우리 형님 아 미리 맺혀드릴까요 아 그럴로 그러게 돼 뭐 일단 뭐 그럼 ㅡ ㄹ ㄹTS 아냐